화장실을 한 번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같이? 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 맞아, 왔어. 네네. 치킨을 내가 시켜놨어. 아, 진짜요? 와, 맛있겠다. 진짜 배고팠는데. 흥미리 근데 술... 시각장애인인데 술 먹어도 되나? 잘하냐고요? 글쎄요, 아직 그렇게 많이 먹어보진 않아서. 잘하긴 하는데 이거 솔직하게 주량을 말해도 되나? 다섯 병? 아직까지는 제가 주량을 찾아가는 중이라서요.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각장애인은 처음인데. 일단 앞에 뭐, 황튀기 먹을래? 어, 메인 요리 나오면 먹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리고 내가 뭐,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내가 처음이거든. 네. 아, 저도 좀 긴장돼요. 이렇게 누구랑 먹는 게 처음이거든요, 저도 지금 대학 와서. 선배님과의 첫 식사 시간이랄까요? 와, 영광이네. 어, 치킨이 먼저 나왔다, 안초라. 아, 진짜요? 이제 먹어볼까요? 아, 이거 드시는데 물어봐도 되려나? 어, 혹시 치킨이 이거, 뭐 이건가요? 응응응. 이거? 응응응. 감사합니다. 자, 다시 저기 장갑 갖다 줄까, 먹게? 오, 장갑 대박. 오, 네 좋아요. 오, 여기 진짜 좋네요. 너무 친절하시다. 네. 아, 근데 이거 순살이잖아요, 어차피 아니에요? 뼈야. 네? 뼈예요? 뼈라고? 치킨은 뜬는 맛이지, 한솔아. 아, 처음 보는 사이에 예뻐는 좀 쉽지 않은데. 어, 혹시 근데 소금 위치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소금? 그 앞에, 바로 앞에. 네?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바로 앞이요? 응. 앞이 대체 어디 말하는 거지? 제 그릇에 있는 건가요? 아, 내가 잘못 알려줬나? 음, 어떻게 알려줘야 되지? 이거 찍어줄까? 네? 소금 찍어줘? 위치를 아니면 제 손 잡고, 위치를 한 번 알려주실래요? 이게 소금이야. 어, 이거 소금을 손에 찍어도 되나? 이거 그릇에 알려줘야 되나? 아, 그릇에 있어요? 이게 그릇에야. 아, 네네네. 여기 안에 소금이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 치킨무. 네, 치킨무. 그러니까 12시에 치킨무와 한 11시 반쯤에 소금. 아, 시간으로 말하는구나. 저는 좀 바늘로서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걸 좋아해요. 아, 사장님 여기 참외술 하나만 주세요. 귀엽다, 귀여워. 영세한 놈아. 둘이랑 다 조평은 다르다. 근데 이제 선배라고 부르지 마. 그러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누나라고 불러. 헐. 누나라니. 누나요? 응. 소위 누나라고 해. 아, 근데 그러게 저희 나이가. 그럼 몇 살이신 거예요? 내가 빠른이라. 스물일곱. 그쵸. 뭐 일곱 살 차이면은. 완전 줄게. 내, 내 누나. 벌써 취하신 건가? 이렇게 내밀면 짠해 주세요. 어, 어. 갑니다. 얘 뭐지? 한설이 짠을 귀엽게 하네. 제가 장난을 진짜 좋아하는데.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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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랑 다섯 뼈는 다르다. 우와. 원샷. 닦아줄까? 아니, 아니요. 아, 그래? 어디 뭐든지 다 느껴져요. 아, 그래? 아, 근데 뼈는 어디다 버리지? 뼈 통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아, 뼈 통 여기.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어, 잔이 있었네. 이거? 네, 여기다. 아, 여기다 넣으면 되나요? 응. 아, 뼈 통 위치도 알았으니까 이제 편하게 먹자. 네. 근데 치킨은 한 종류인가? 근데 저희가 시킨 치킨 뭐 뭐 있는 거예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짠. 짠. 뭘 짠. 생각보다 술을 많이 안 먹네. 어디 불편한가? 아, 한설이 왜 이렇게 맥주 못 먹어? 짠. 왜 그래요? 맥주 너무 많이 먹으면 화장실 진짜 자주 갈 것 같은데. 맥주 좋아하시는구나. 음. 맥주는 잘 안 먹거든요, 사실. 너 소주파야? 소주 더 줄까? 참 순살파예요, 솔직히. 그래. 아무래도 순살이 폭폭폭 찍어먹기 편하잖아요. 아, 뼈 발라면서 귀찮아서? 귀찮기도 하고, 그쵸? 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이요? 오, 기회다. 어, 그럼 저도. 아, 한설아. 말하자, 말하자. 그래, 화장실은 가야지. 아, 오셨어요? 응. 간단하다.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일단 네. 짠. 이거 못 먹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뭐야, 왜. 칠찌가 껴 있지? 이거 못 먹어. 많이 먹어, 한설아. 네, 네. 어, 저, 저, 저. 화장실을 한 번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같이? 순삼삼을 하는 거지? 네? 네, 화장실을 같이 한 번만 알려, 화장실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떡하지? 화장실 안에서 뭘 도와줘야 되지? 안에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나?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네가 안에서 닫히거나 하면. 그냥 위치만 보고 왼쪽에 뭐가 있다, 오른쪽에 뭐가 있다 정도만 알려주시면. 아, 휴지가 여기 있고 변기가 여기 있다, 이런 건. 네, 네, 네. 그래, 그래. 따라와. 따라와. 별걸 다 걱정했네. 아, 저, 저, 저 팔꿈치 줘. 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팔꿈치 주시면 제가 잡고 가도 될까요, 혹시? 오오오. 괜찮으세요? 오, 이렇게? 네,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응응. 따라와. 이게 안내보행이거든요. 아, 이렇게. 저도 사실 이게, 이게 좀 말하기가 애매해요. 제가 그래서 맥주를 잘 안 먹는 게. 화장실 너무 자주 가게 되니까. 맥주도 화장실 가게 되지. 제가 화장실 위치 최대한 세 번 안에 외워볼게요. 제가 한 번 가. 오늘 세 번이나 간다고? 30번 갈 예정인데. 30번? 화장실 위치 알려주길 잘했네. 괜찮나시죠? 그래, 짠. 시각장애인은 술 먹고 집을 어떻게 가지? 너무 많이 먹으면 집에는 어떻게 가, 한솔아? 내가 안 보여서 집에 잘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얘 그냥 물 따라줘야겠다. 이미 치한 거 같아. 그거 치킨무야. 저 치킨무 먹으려고 했는데요? 아, 모지라고 한 거 같아. 아, 그래요? 물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들켰네. 물이야. 왜 물을 따라주세요? 취하면 시각장애인은 더 어지럽고 더 안 보이고 이러진 않아? 이미 안 보이는데. 아, 이 누나도 참 알려드려야겠네. 보이는 사람도 술 마시면 안 보이고 어지럽지 않아요? 맞네, 그건 그렇네. 아무래도 누나가 연륜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친구들한테도 한 번 가서 해 볼게요. 내 자신감을 가져와, 한솔아. 예, 감사해요. 러브샷으로 마무리할까? 빨리 집에 가야겠다. 역시 누나와의 술자리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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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